일본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소형 로켓이 발사 직구 폭발했습니다. 일본 우주벤처기업 스페이스1은 오늘 오전 11시쯤 와카야마 현 남부 90모토초에 있는 민간 로켓 발사장에서 카이로스 1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. 하지만 발사 수초 후 공중에서 폭발했고 파편이 떨어진 곳에는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. 스페이스1은 폭발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스페이스1은 폭발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